할아버지, 저희 노래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째까랑 시도 틀어볼게. 믹스테이프 좀 틀어주세요, 믹스테이프.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틀어주세요. 방탄소년단 이런 거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? 갑자기 피 땅 눈물 이런 거. 피 땅 눈물. 나왔다, 나왔다. 이 악기는 뭐예요? 나도. 이 악기는 뭐지? 뭔지는 모르겠어, 이거. 할아버지, 음악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. 네. 정확히 중량을 재서 한번. 할아버지, 저울 없어요, 저울? 있어요. 저울 주세요. 저울로 재서 1g이라도 더 작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. 네? 그 사람이 고추를 그냥 먹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? 땀난 거 봐. 큰 고추를 좀. 단무야, 고추 좀 봐요. 여기선 곤란할 거 같아. 아니, 여기에서. 우리 충분히 하러 왔어요, 지금. 아, 그거 0점 맞춰놓으셨어요? 0점이에요, 0점. 맞춰놓으셨어요. 아, 일단 제가 들어봤는데. 회장님 거. 자, 빨리 줄 서세요. 엉덩이 그거 좀 떼시고요, 진짜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4kg. 4kg? 4kg? 4.08. 4.08입니다. 윤현민. 3.74. 뭐 한 거야? 도대체, 윤현민. 뭐 한 거야? 진짜요? 4.74. 5.15. 5개. 5.15. 5.15. 자, 윤현민 벌칙. 고추먹고 맵맵. 자, 골라 이 중에. 2 중에 골라. 제일 큰 걸로 고르는구먼, 그려. 실한 걸로. 그 와중에 또 고르고 앉았어. 한 입에 베어 먹어요, 빨리. 아, 네가 못 잠서 먹어. 땅! 아, 조금씩 먹어. 윤현민 씨 윤현민 씨 그거 유기농이요 네가 먹나 그랬지 아유 아 네가 먹나 무서워 2점을 훈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? 2점 시작 윤현민 씨 윤현민 씨 윤현민 씨 너무 매우 윤현민 씨 저 바보 아니에요 저 바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 나으리 난 나 혼자 울려하니 충분하네 충분해